이 ㅅㄲ 나 국가들도 다해 ㅅㄲ 너 야 미친 ㅅㄲ 나 이거 싸가지고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 먹으면 되라 그래 절로가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의 성실이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때 없었대요 다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철인 3종 경기팀에서 벌어진 폭행과 따돌림을 고발하며 목숨을 던진 최숙현 선수 PD 수첩에 최선수에 대한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배경을 증언해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배경을 증언해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의 죄를 밝혀달라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지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최 선수가 지목한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밝혀달라는 죄는 무엇일까요? 현재 경주시청 소속팀 관계자들은 폭행 등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청 소속팀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을 했다는 선수가 저희 비두시첩 팀을 찾았습니다 저희를 찾은 사람은 고 최숙현 씨의 선배 전미경 선수입니다 전미경 선수는 최 선수가 사망에 이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경험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전미경 선수가 PD 수첩에 보낸 편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에 나선 심정을 담은 편지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최숙현 선수가 죽기 전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주시청 팀에서 벌어진 따돌림과 폭행의 증거와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PD 수첩이 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미경 선수를 만났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경주시청 팀에서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했습니다 전미경 선수는 후배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어서 저는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고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전부 다 다 숙현이 일로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기분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숙현이의 마음을 심정을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어요 너무 전미경 선수는 경주시청 팀에서 직접 녹음한 폭언 폭행 현장의 음성 파일과 경주시청 팀 선수는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일지를 PD 수첩에 제공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달리기 등 3종목을 잇따라 겨루는 운동입니다 경주시청 팀 선수는 남자 4명, 여자 4명 등 총 8명 김규봉 감독이 지도했습니다 전미경 선수도 김규봉 감독의 욕설과 폭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주시청 팀에는 김규봉 감독이 특별히 우대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주시청 팀의 주장이자 10년간 철인 3종 경기 국내 정상권을 유지한 장윤정 선수였습니다 김규봉 감독님도 자기한테 잘하지 마라 장윤정 라인을 타야 된다 장윤정 선수한테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2015년 전미경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15년도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대표팀 선발전이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날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표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뱉을 때까지 무릎 꿇어 앉아 있었죠 웬일인지 김규봉 감독은 전미경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밥 나왔는데도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그냥 대표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 뱉고 나서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수 있었어요 대표팀 안 가셨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김규봉 감독은 전미경 선수에게 국가대표 대신 다른 특별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시합에서 주장 장윤정 선수를 끌어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팀플레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팀플레이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플레이는 네가 수영에서 장윤정을 끌고 나오고 사이클에서도 네가 앞에서 다 끌고 달리기는 자기 혼자 승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꼴등을 하고 장윤정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에서 제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팀플레이래요 이건 다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줄 수도 있다 내가 팀플레이를 하면서 임정일을 다 끌어요 그래서 나는 4등을 하고 임정일을 1등을 만들고 2등을 만들고 이게 내가 제일 꺼리거든요 간단히 생각해요 누군가를 미세를 하고 한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트라이스루 선수들이 자신을 꺼리거든요 철인 3종 경기는 선수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사이클 등 위험성도 높아 특정 선수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청팀에서 뛰었던 정지은 선수 그녀 역시 장윤정 선수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회에서 너는 쟤를 맡아라 수영할 때 쟤를 맡아서 쟤를 못 가게 해라 막는다는 게 뭐예요? 수영을 하면서 못 가게 자꾸 걸리적거리게 수영을 하는 거죠 진로방이죠? 네 진로방이라는 거죠 저도 잘 뛰어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잘 뛴다고 사람을 막으라고 하니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차마 선배니까 뭐라 못 하겠는 거예요 경주 시청팀 후배들이 시합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장윤정 선수는 국내 여자 철인 3종 경기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반면 후배 선수들은 공정하게 겨눌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016년 포항 대회 전미경 선수는 장윤정 선수를 끌어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들어왔는데 남자 선수들이 저를 좀 쓰레기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벌레 보듯이 그렇게 잘하고 싶었나 그렇게 뭐 메달 따고 싶었나 선수를 시키면서 선배 대우도 해주지 말고 사이클, 달리기, 수영, 연습할 때 너네 다 나가지마 쟤보고 다 끌어라고 해 저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건을 전해들은 김 감독은 장윤정 선수의 편을 들어 전미경 선수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말실수한 게 없냐고 뭐 실수하고 있어 뭐 그게 없냐고 잘 못 끌 것 같다 저 나도 넘어져서 내일 잘 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시키면 돼야 개XXX만 돼야 또 하나 시키면 일단은 내가 형들을 본다 누구도 후배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못 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시합하나 전미경 선수가 이른바 팀플레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주장 장윤정 선수가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신경 쓰이고 그냥 눈치 보게 만들고 그냥 앞에 대놓고 욕하고 그냥 후배들 데리고 욕하고 따는 따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전미경 선수는 숙소에서 장윤정 선수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저랑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서 장윤정 선수는 훈련 중에도 전미경 선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헬멧이 삐뚤어질 만큼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머리 맞고 나서 제가 헬멧을 풀어서 뺐어요 왜 때린지는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일 때문에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끝에 전미경 선수는 팀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의 폭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시계를 풀어서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자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하면서 이제 제 얼굴 앞에 손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안 나라 말을 해라 안 나라 안 나라 말을 해라 안 나라 안 나냐고 묻잖아 안 나냐고 묻잖아 안 나냐고 묻잖아 안 나냐고 묻잖아 안 나냐고 안 나냐고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아서 흔드시더라고요 저를 때리려고 손까지 올렸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저를 차에서 이제 끄집어 내려요 강제로 결국에는 저를 무릎을 꿇게 만들고 나서야 그 일이 끝났어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숙소에 모아놓고 전미경 선수를 비판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야 멍떼이지 마라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얘가 뭐였는 거는 어? 네 누가 뭐 따지고 사오려고 뭐 한 게 아니고 맞나? 신나신나 야 여기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말 뭐 개개인 쪽으로 이게 7대1이 아니라 1대1 말이 1대1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공개 재판과 가까웠습니다 강릉이 자리에 끝나고 내려가서 사과하셨잖아요 이게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 누나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내가 한번 할 말이 있는 거 같아요 누나가 진정으로 팀을 생각했다면 그랬으면 분명 저희는 누나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고 누나 말을 씹거나 누나를 선배로 안 보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나도 너네한테 피해 준 것도 많고 나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거 부분에서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도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못 하겠는 거야 우선 미안하니까 이날 전미경 선수 한 사람에 대한 공개 비판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사흘 연속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방신을 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노리고 한 거거든요 장윤정이랑 김규봉이랑 한 사람씩 다 말을 했어요 뭐 첫 번째 A 선수가 전미경 선수라고 말을 하면은 전미경 선수는 그냥 대역죄인 마냥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 부럽게 미안해 이 말밖에 안 했어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미안해라는 말밖에 안 했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누나한테 되게 죄송한 지식이 보다더라고요 왜? 내가 저는 이렇게 많이 당했었고 어머니, 아빠 아빠, 엄마한테도 맞은 적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직업을 다르게 가면서 까지 이렇게 지내봤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모멸감에 전미경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냥 엄마 사랑해 이렇게 잘 사랑하고 폰을 꺼요 놀란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전미경 선수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래가지고 폰은 못 키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아...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집에 오래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뭘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 하고 끊고 이제 저는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간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미경 선수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전미경 선수는 경주시청팀을 떠났는데요 스포츠 선수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폭행과 따돌림은 선수들을 복종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전 선수가 떠난 뒤에도 남은 선수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유망주로 떠올랐던 최숙현 선수가 표적이 되었는데요 최 선수가 당했던 폭행의 정도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고향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고향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한 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고등학교 때는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최숙현 선수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애가 좀 발랄했죠 발랄하고 운동 같은 것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왜 공부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시키느냐 운동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 이런 이야기 담임선생님도 했었고 자신감도 많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열정도 많았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 시청팀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일기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뿌듯하다 등 처음에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두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급기야 그만하고 싶다는 비관적인 글까지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숙현 선수의 진술서에 따르면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조장 장윤정 선수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도 가세해 운동화로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렸고 그 후 장윤정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16년도에는 이제 최숙현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체전을 뛰어야 되는데 최숙현 선수가 뛰는 게 눈에 가신가 봐요 장윤정 선수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고 뭐 선수들이고 실업팀이 체전을 뛰어야지 고등학생 작년에 데리고 갔으면 됐잖아 라면서 이번에도 데리고 가야 되겠냐고 운동 속에 몸이 올라가면 자기가 운동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운동이 잘되면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장윤정 선수 눈에는 많이 꼽게 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건방지게 또 똥똥대네 이렇게 봐요 장윤정 선수가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다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사람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실력도 끌어내리고 정신도 끌어내리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셈이 심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인정 못할 거예요 셈이 심하다는 거 김규봉 감독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선수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2016년 최숙현 선수와 정지은 선수가 몰래 콜라를 사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심에 콜라 한 잔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독님 방에 불려가서 체중을 잰 다음에 너네가 먹고 싶은 체중이 한 200g 300g 불었거든요 근데 너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먹어보라고 하면서 원없이 먹여주겠다 못 먹고 싶냐 이랬는데 아무도 말 안 하길래 최숙현 선수는 니 못 먹고 싶냐 했는데 빵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기 형 시내 나가서 X마게트 가서 빵 다 쓸어와라 20만원씩 사와라 감독님이 그거를 딱 뿌리고선 그 자리에다 딱 뿌리고선 다 먹어라 먹다가 못 먹고 토하러 가고 또다시 토하러 왔으면 긴급한 건 토하고 왔나 어 그럼 이제 좀 속이 괜찮아졌겠네 또 뭐하라 이러면서 비꼬면서 사람을 싹싹 웃으면서 계속 그거를 새벽 4시까지인가 먹고 잔다던 것 같아요 먹고 토하고 하면서 진짜 제가 평소에 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개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경주 시청팀 여러 선수들이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집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때리고 욕을 진짜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해도 돼요? 뭐 이 개가 뭐 이러면 죽으면 혼자 뒤져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항상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런 욕을 먹으니까 너무 겁에 질리는 거죠 이 O O O O O O O O O 최숙현 선수는 견디다 못해 팀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복귀한 최숙현 선수를 최선수의 어머니가 때리게끔 지시했다고 합니다 숙현이 숙현이 엄마한테 얘 이거 정신 차려 엄마가 때려야 된다 하면서 그래 엄마들 때려 해가지고 그냥 막 진짜 나는 막 올라오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 그냥 막 이마 부득부득 그래 숙현이 엄마가 이제 그냥 모션 크게 해가지고 그냥 소리만 좀 나더러 이래 때릴게요 이래 이래 그래 한 서너 분이 때리고 막 그래 숙현이도 울고 뭐 숙현이 서러워서 울고 저 숙현이 엄마는 진짜 이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울고 그냥 윤종이도 그 옆에 있었어요 윤종이도 떼는지 안 떼는지 확인하러 왔겠지 그래서 걔가 악례락한 게 그런 것들은 떼려가 올라가는 것들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숙현이 엄마 어머니 내 감독한테는 떼다 갈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뭐 다음부터 잘 하겠지요 익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떼는지 안전히 확인하다고 옆에 떡사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 따르면 2019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도 감독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감독에게 걱정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얼마 후 최 선수가 몰래 복숭아를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였습니다 안주현 씨였습니다 이빨 깨물어 이빨 깨물어 좋아 힘들어 해갖고 내가 왜 숙현이 힘들게 만드는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숙현이 훈련은 잘하고 있습니까 뭐 혹시 팀의 분위기는 해치지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하면서 뭐 그런 문자를 했디 뭐 얘한테는 네 뭐 숙현이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심 딱 시키는 안 하고 그때 가가는 안 한 거지 아 요게 또 집에 힘든 이야기를 했구나 싶어 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팀 닥터를 시켜서 때리는 거예요 팀 닥터에서 그냥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단 말이야 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우리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를 못 믿노 어 안씨가 폭행을 하는 동안 김 감독은 찌개를 끓여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안주현 씨는 선배 선수를 불러 최숙현 선수 대신 때리기도 했습니다 야 어머니 개온나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네 이빨 깨물어 네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거다 알겠나 어 어 얘 죄 없다 나가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최숙현 선수를 구타한 안주현 씨는 평소 의사로 행세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수영 선수를 치료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안주현 씨가 한때 일했던 병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체제 랑자 치료였고 그거까지 다 해요 물리치료 사라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취직을 한 게 아닌데 그분이 조금 네 청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보조 있잖아요 네 핫배 갖다 옮기고 이런 게 두 점이 하고 이런 거지 안주현 씨는 최숙현 선수의 배와 가슴 부위를 거둬차 쓰러뜨렸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말리기는 커녕 가슴을 거둬차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최숙현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야 네 짜지 야 짜지 네 야 네 짜지 마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투세요 알아서 대셔야 해요 아프나 죽을래요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하려나 하고 아닙니다 너는 죽을래요 아닙니다 내일부터 네 네 뭐 쿵한 표정 뭐 있다 하면 네 너는 가만히 안 둔다 알아서 네 이 무렵에 최숙현 선수가 쓴 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눈치 보고 어려워한다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다 아니 사라졌으면 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가 나올 정도로 겁이 난다 죽어버렸으면 으아 네 너가 한글자막 by 한효정